첫 타자입니다. 아 여기에서 들리구나. 언제 타자고? 언제 타자고? 언제 타자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에요. 박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 박서에요 박서. 어때? 뭐가 어때요? 사진이요? 모델이 괜찮은데. 사진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잡혔다. 어이없어. 잡았다. 제 디지바이스 한 번 비춰주세요. 요거 진짜 요즘 맨날 자랑해. 제 버즈 케이크.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추억 듣는다. 그쵸. 굉장히 잘 어울려. 정상 상상. 정상 상상. 정상 상상 상상. 진아! 릴리몬! 진아! Sny정 한 번. 릴리몬에. 네. 녹아졌다. 너무 잘생기셔서 홀리듯이 들어왔네요. 좋아해. 종종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쁘다. 비눗방울 속에 갇힌 느낌. 너무 예쁘다. 하이. 안녕하세요. 아시안에서 성국으로 돌아온 성국. 안녕하세요. 성국으로 돌아온 성국. 다시 되찾은 이름이 어때요? 어, 별로. 그게 뭐. 크게 종료되진 않은 것 같고. 편해요. 네, 똑같아요. 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약간 브라운 계열의 느낌으로 찍나 보다. 약간 갈색 느낌으로. 약간 누가 그렇더라. 나 지금 그만할라 했는데. 혜성이가 그랬지? 몰라요. 누군지 기억 안 나요. 깜빡했어. 아, 그래? 아, 근데 엄청 막 가까이 쓰던데요, 엄청? 아, 그래? 네. 형 뭐 코 앞에서 찍던데? 나 좀 상반순 위주로 찍긴 했지. 상반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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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코가. 네. 코가 너무 오똑하게 나온다. 지금. 콧만 찍어주세요. 콧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콧만 찍어주세요. 나 믿지? 형이요? 응. 나 지금 각도 너무 이쁘게 잡았어. 한국의 그랜나로. 밀착치재하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많이 길긴 했다. 약간 뭔가 헤어 모델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 뭔지 알지? 모르겠네. 너무 이쁘세요. 너무 이쁘세요. 너무 이쁘세요. 너무 이쁘세요. 나 각각 찍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쁘세요. 오우. 오우. 무슨 이쁘세요? 뭔 말씀을 해요? 오우. 개인 촬영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이 카메라 구독 맞나요? 네. 어땠어요? 오. 비눗방울과 콜라보였는데. 네.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요? 네. 비눗방울이. 쉬운 놈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거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우. 카트 한번 알려주세요. 어디 가요? 네. 말투 왜 그래요? 말투가. 어디 가십니까? 저랑 혜성이랑 야외라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옷이 가죽인데. 괜찮아요. 저는 푸르니까. 네. 저는 푸르기 때문에. 더위를 잘 안타가지고. 오우. 성국이 형 뱀 나오니까 조심해요. 어. 어래. 야구? 멋있다. 야구. 야구. 멋있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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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개인 촬영 어땠어요? 밖에서 찍은거 같던데. 네. 숲에 들어와가지고 풀이랑 나무랑 헌벅 밑에서 나왔어요. 숲의 요정입니다. 숲의 요정. 진짜 더웠어요. 안 편해요. 제 더위를 잘 안 타는데 가면 세수 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의상도 그렇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예쁘시네요. 네? 개인적으로 좀 예쁘시네요. 아 대안 형이 피기해. 오늘 저예요? 지금 아까 모니터링 한 번 하셨어요? 인터뷰했어? 아니 아니 아니. 찍는 자세 되게 느끼게 지었거든요. 뭔가 잊어서 찍었어요. 뭐야? 똥 말하는 자세 아니야? 어. 밖이 되게 좋았어요. 더워서. 옥상? 옥상에서 찍었나? 어 아니 아니요. 저 그냥 그 한복판에서. 길 한복판? 주차장에서. 밖이 많이 덥지? 전 별로 안 덥던데요? 왜 그래? 아까 속물이 더워서 지우려고 하던데? 저 땀이 많이 안 났어요. 지금 뒷목 타는 거 탄 거 봤는데? 동생이 많이 덥지 않은 곳도 Never stop. 아 너네랍겠다. 넌 너네랍. 아 너네랍.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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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나가주세요. 다시 한 번 한 번 말해줘. 나가주세요. 나가도 돼. 지금 감기 기운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매우 몸이 좋지 않네. 네, 약손해줄게. 아, 저 아팠어.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슈퍼 파워. 파워. 제 가방을 구니까 약을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몸살 약인데. 한 푼 맛없는 거야. 홍삼도 있는데 홍삼 줄까? 괜찮아? 홍삼 아침에 먹었어. 먹었어? 아우. 먹었어? 응. 오만산. 홍삼 엄청 썬데 아무렇지 않게 잘 먹는 거야. 감기하고 뭔가 인위적인 술맛이. 곰이. 아기예요, 아기.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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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퀴가 이겼다. 열심히 해라. 공발 좀 해라. 어떤 의미를 이기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길 거 같아. 하하하. 원래 힘순찐은 힘을 숨긴 거였구나. 하하. 하하. 뭐라고? 하하. 하하. 힘순찐은 뭐야? 힘순찐이요. 힘순찐이 뭐야? 힘을 숨긴 진짜. 하하. 약간 오늘. 막내가 열심히 선거를 해보라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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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였는데? 자꾸 자기가 이겼다고 느낌이 들었는데? 형은 약간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본인이 더 잘생겼다. 제가 더 진하게 저 진짜 잘 나왔어요. 해누이 형이 진짜 잘 나왔고 아 역시 형은 풀어요. 저희 촬영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 불편한 점이 하나 있을까요? 저도요. 뭔데? 하나, 둘, 셋. 이태원. 무슨 김밥 먹었어? 참치 고추. 이거 뭐야? 내가 한 입만 좀 안 했어. 소세지? 아 소세지만 빼먹겠다. 너무해. 이 조합은 점심 사는데? 저 래퍼즈랑 처음 찍어요. 기분 이상하다. 1호 집에 사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게 됐네요. 남의 집 친구들이랑. 에잇. 안녕하세요 환TV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PD입니다. 환PD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배너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환PD를 맡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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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